1. 총 길이가 1.25m인 체인을 그림에서와 같이 크기가 25x25cm인 목재를 감싸서 운반하고 있다. 목재의 무게가 200kg일 때 체인에 작용하는 인장력은 얼마인가? 2. 113.4kg 2. 다음 그림과 같은 구조물에서 지점 A에서의 수직 발력의 크기는? 1. 0톤 3. 그림과 같은 보에서 A점의 처짐각을 구하면? 1. 0.00328LED 4. 그림에서 지점 A, B의 발력라는 알비가 되기 위한 거리X는? 1. 2.67m 5. 다음과 같은 단면적이 A인 2미의 부재 단면이 있다. 도심축으로부터 Y1 떨어진 축을 기준으로 한 단면 2차 모멘트의 크기가? IX1일 때 EY1 떨어진 축을 기준으로 한 단면 2차 모멘트의 크기는? 3. IX1 플러스 CAY12 6. 무게 3000kg인 물체를 단면적이 2CM2인 1개의 동선과 양쪽의 단면적이 1CM2인 철선으로 매달았다면 철선과 동선의 인장응력 S, C는 얼마인가? 2. S는 100kgCM2, C는 500kgCM2 7. 다음 그림과 같은 트러스에서 A씨의 부재력은? 4. 압축 10톤 8. 그림과 같은 단순보의 최대 전단 능력 타우맥스를 구하면? 4. 9. 그림과 같은 구조물에서 C점의 수직 처짐을 구하면? 1. 2.7mm 10. 그림과 같은 2경간 연속보의 등분포화 중 W는 400kgM이 작용할 때 전단 여기형이 되는 지점 A로부터의 위치는? 2. 0.75m 11. 당면이 10cm 곱하기 20cm인 장주가 있다. 그 길이가 3m일 때 이 기둥의 좌구라중은 약 얼마인가? 2. 9.14톤 12. 그림과 같이 길이가 2L인 W의 등분포화 중이 작용할 때 중앙지점을 델타만큼 낮추면 중간지점의 반력값은 얼마인가? 3. 13. 아래 그림과 같은 정정라멘의 분포화 중 W가 작용할 때 최대 모멘트를 구하면? 4. 0.281WL2 14. 길이 50mm, 지름 10mm의 강봉을 당겼더니 5mm 늘어났다면 지름에 줄어든 값은 얼마인가? 3. 1-3mm 15. 아래 그림과 같은 보에서 시점의 모멘트를 구하면? 1번 16. 그림과 같은 캔틸레버보에서 중앙점 C의 처짐은? 4번 17. 다음 그림과 같은 단순보에 이동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절대 최대 흰 모멘트는 얼마인가? 1. 17.63톤 18. 다음과 같은 단면의 지름이 2D에서 D로 선형적으로 변하는 원형 단면 부재에 하중 P가 작용할 때 전체 축방향 변이를 구하면? 3번 19. 그림과 같이 속이 빈 원형 단면의 도심에 대한 극관성 모멘트는? 4. 920cm4 20. 그림과 같은 사말절하치의 내부인지에서 수평으로 3m 떨어진 D점에서의 흰 모멘트는? 4. 마이너스 13.2톤M 21. 평면 직교 좌표의 원점에서 동쪽에 있는 키원점에서 P2점 방향의 자북방 이각을 관측한 결과 80도구 20이었다. 키원점에서 좌우선 수차가 0도 1 40 자침 편차가 5도 W일 때 진북방 이각은? 2. 75도 920cm 22. 곡률이 급변하는 평면 곡선부에서의 탈선 및 심한 흔들림 등의 불안정한 주행을 막기 위해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종단 곡선 23. 트래버스 측량에서 거리관측의 허용 오차를 1 슬레쉬만으로 할 때 이와 같은 정확도로 각 관측에 허용되는 오차는? 3. 20 24. 삼각망을 조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면 B점의 좌표는? 1. 25. 양수표 설치 장소 선정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천의 합류점으로 지천에 의한 수위 변화가 뚜렷한 곳 26. 측지학의 측지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측지선은 미분기하학으로 구할 수 있으나 직접 관측하여 구하는 것이 더욱 정확하다 27. 사진 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진 측량에서는 기선이 없어도 정밀도가 높은 도화기로 도화작업을 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8. 지자 기측량을 위한 관측 요소가 아닌 것은? 3. 좌우선으로부터 좌표북 사이의 각 29. 하천 양안의 고저차를 측정할 때 교우수준 측량을 많이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3. 기계호차를 소거하기 위하여 30. 지형의 표시 방법 중 하천, 항만, 해안 측량 등에서 심천 측량을 할 때 측정의 숫자로 기입하여 고저를 표시하는 방법은? 1. 점고법 31. 경사 20%의 지역의 높이 5m의 숲이 우거져 있는 곳을 항공사진 측량하여 추척 1호천 등고선을 제작하였다면 등고선의 수정량은? 3. 5mm 33. 경사가 일정한 두 지점을 엘리데이드와 줄자를 이용하여 관측할 경우 경사각이 14.2 눈금 경사거리가 50.5m이었다면 수평거리는? 1. 50m 34. 삼각측량을 위한 삼각점의 위치선정에 있어서 피해야 할 장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변신관측을 해야 되는 곳 35. 노선측량에서 교각이 32도 1500, 곡선 단지름이 600m일 때의 곡선장은? 1. 337.72m 36. 그림과 같은 토지의 일변 BC에 평행하게 애매는 1위의 비율로 면적을 분할하고자 한다. 2. 17.321m 37. 항공사진에 나타난 건물 정상의 시차를 관측하니 16mm이고 건물 밑부분의 시차를 관측한 25.82mm이었다. 이 건물 밑부분을 기준으로 한촬영 고도가 5000m일 때의 건물의 높이는? 4. 56.3m 38. 항공량에 쓰인 노선에서 노선의 곡선 반지름을 2배로 하면 항공량은 얼마가 되는가? 2. 39. 4km의 노선에서 결합 트래버스 측량을 했을 때 폐압비가 1-6250이었다면 실제 지형상의 폐압 오차는? 2. 0.64m 40. 수준망의 관측 결과가 표와 같을 때 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은? 3. 3. 41. 직각삼각형 위허에서 원류 수심의 측정에 2%의 오차가 생겼다면 유량에는 몇 퍼센트의 오차가 생기겠는가? 4. 5% 42. 다음 중 도수의 길이 산정에 관한 공식이 아닌 것은? 4. 체지 공식 43. 도수 전후의 수심 h1, h2의 관계를 도수 전의 후루드수 fr1의 함수로 표시한 것으로 오른 것은? 3. 44.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 자연하천에서 대부분의 동일 수위에 대한 수위상승 시와 하강 시의 유량은 각기 유지된다. 45. 단위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단위도는 기저유량과 직접 유출량을 포함하는 숨은 곡선이다. 46. 다음 중 이상 유체의 정의를 옳게 설명한 것은? 2. 비점성, 비압축성인 유체 47. 관수로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관수로 뇌의 흐름에서는 정성적 증이 존재하지 않는다. 48. 에너지 보정 개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49. 그림에서 손실수두가 1대 지름 0.1m의 관을 통과하는 유량은? 2. 0.04266인 3세크 50. 각변의 길이가 2cm 곱하기 3cm인 직사각형 단면의 매끈한 관에 평균 유속 1.0m 매초로 물이 흐른다. 관의 길이 100m 구간에서 발생하는 손실수두는? 2. 6.4m 52. 반지름이 6m이고, 세타 30도인 수문이 그림과 같이 설치되었을 때 수문에 작용하는 전수압은? 3. 179.5knm 52. 수문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표면 유출은 점차적으로 수문 곡선을 하강시키게 된다. 53. 다음 중 DAD 해석 시 직접적으로 불필요한 요소는? 4. 상대 습도 54. 오리피스의 표준 단관에서 유속 개수가 0.78이었다면 유량 개수는? 4. 0.78 55. 두 개의 불투수층 사이에 있는 대수층의 두께이 투수 개수 K인 곳에 반지름 로인 굴착정을 설치하고, 일정 양수량 Q를 양수하였더니, 양수 전 굴착정 내의 수의 H가 호로 강화하여 정상 흐름이 되었다. 굴착정의 영양원 반지름을 아리라 할 때의 값은? 2. 56. 다음 중 물의 순환에 관한 설명으로써 틀린 것은? 3. 물의 순환 과정은 성분 과정 간의 물의 이동이 일정률로 연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57. 지름이 2m이고 영양권의 반지름이 1000m이며, 원지하수의 수의 H는 7m, 집주정의 수의 호는 5m인 심정호의 양수량은? 1. 0.0415m3세크 58. 개수로의 흐름을 상류층류와 상류난류, 사륜층류와 사륜난류의 4가지 흐름으로 나누는 기준이 되는 1개 프루드수와 1개 레이놀즈수는? 2. FR은 1, 리는 500 59. 폭 10m의 직사각형 단련수로의 15m3세크의 유량이 80cm의 수심으로 흐를 때의 한계 수심은? 4. 0.632m 60. 경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경계층 내에서는 층류가 존재할 수 없다. 62. 아래 그림에 지그재그로 구멍이 있는 판에서 순폭을 구하면? 2. 뒤에는 141mm 62. 복전단 고장력 볼트에 이음해서 강판에 피는 400kN이 작용할 때 필요한 볼트의 수는? 3. 7개 63. 보의 유효 깊이 600mm, 복부의 폭 320mm, 프렌즈의 두께 130mm, 인장철글량 765mm, 양쪽 슬래브의 중심간, 거리 2.5m, 경관 10.4m, FCK는 25MPa, FY는 400MPa로 설계된 대칭 T형 보가 있다. 2. 보의 등가 직사각형 능력 블록의 깊이는? 2. 60mm 64. 그림과 같은 단순 PS15에서 개수 등분포화 중 W는 30knm이 작용하고 있다. 프리스트레스에 의한 상향력과 이 등분포화 중이 비기기 위해서는 프리스트레스 힘피를 얼마로 도입해야 하는가? 1. 900kn 65. 인장 2형 철근의 정착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에폭시 도막 철근으로 피복 두께가 3dB 미만 또는 순간격이 6dB 미만인 경우 보정 개수는 1.5이다. 66. 비틀림 철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 스터럽의 각 모서리에 최소한 3개 이상의 종방향 철근을 두어야 한다. 67. BW는 300mm, D는 550mm, D50mm, EZ는 4500mm, EZE00MM2인 복철근 직사각형보가 연성 파괴를 한다면, 철기 흰 모멘트 강도은 얼마인가? 2. 565.3kn 68. 다음 중 표피 철근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전체 깊이가 900mm를 초과하는 흰 부재, 복부의 양 측면의 부재 축당향으로 배치하는 철근 69. 그림과 같은 나선 철근 기둥에서 나선 철근의 간격으로 적당한 것은? 1. 61mm 70. EZ는 1200mm, EZ360mm2로 배근된 그림과 같은 복철근 보의 탄성 처짐이 12mm라 할 때, 5년 후 지속하중에 의해 유발되는 장기 처짐은 얼마인가? 3. 12mm 71. FCK는 35MPa, FI는 350MPa을 사용하고, D는 500mm, D는 1000mm인 힘을 받는 직사각형 단면에 요구되는 최소 흰 철근량은 얼마인가? 4. 2213mm2 72. 폭 300mm, 유효 깊이 400mm, 높이 550mm, 철근량 4800mm인 보의 균열 모멘트 MC 아래 값은? 4. 43.7kn 73. 그림과 같은 이 방향 확대 기초에서 하중 개수가 고려된 개수하중, P가 그림과 같이 작용할 때 위험 단면에 개수 전 단명는 얼마인가? 3. 1209.6kn 74. B에는 450mm, D는 700mm인 정사각형 단면에 공칭 힛 모멘트 강도은 얼마인가? 2. 1034.3kn 75. 보의 길이 L은 20m 활동량, DL은 4mm, 2P는 20만MPa일 때, 프리스트레스 감소량, DFP는? 1. 40MPa, 76. 유형 스터럽의 정착 방법 중 종방향 철근을 둘러싸는 표준 갈고리만으로 정착이 가능한 철근의 범위는? 2. D16 이하의 철근 77. 온벽의 구조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뒷부벽은 직사각형보로 설계하여야 하며, 앞부벽은 T형보로 설계하여야 한다. 78. FCK는 28MPa, FY는 350MPa로 만들어지는 보에서, 압축이형 철근으로 D29를 사용한다면 기본 정착 길이는? 3. 473mm 79. 일방향 슬랩브의 전단력에 대한 위험 단면은 다음 중 어느 곳인가? 4. 지점에서 D만큼 떨어진 곳 80. 주철근 SD400을 사용한 충력과 힘을 동시에 받는 철근 콘크리트 부재가 T철근으로 보강된 경우에 강도 감수 개수 하위를 구하는 직선 보관식으로 오른 것은? 3. 0.517 플러스 66.7 신루티 81. 유효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유효흥력만의 흙덩이의 변형과 전단에 관계된다. 82. 어떤 굳은 점토층을 깊이 7m까지 연직 절토하였다. 이 점토층의 일축 압축 강도가 1.4kg CM2 흙의 단위 중량이 2tm3나 하면 파괴에 대한 안전율은? 4. 2.0 83. 흙의 분류법인 아시토분유법과 통일분류법을 비교 분석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통일분류법은 0.075mm 채 통과율을 35%를 기준으로 조립토와 쓰립토로 분류하는데 이것은 아시토분유법보다 적절하다. 84. 샌드 드레인의 지배 영역에 관한 바론의 정삼각형 배치에서 샌드 드레인의 간격을 D, 유효원의 직경을 드라할 때 D를 구하는 식으로 오른 것은? 3. D는 1.0502, 85. 2.0kg CM2의 구속응력을 가하여 치료를 완전히 안밀시킨 다음 축차응력을 가하여 비배수 상태로 전단시켜 파괴 시 축변영률 입실론 F는 10%, 축차응력 F는 2.8kg CM2, 간격수압 델타 UF는 2.1kg CM2를 얻었다. 파괴 시 간격수압 개수 A를 구하면? 2. 0.75 86. 접지압이 그림과 같이 되는 경우는? 1. 부팅강성, 기초지반점토 87. 연약한 점성토의 지반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 시험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표준관입 시험에서의 N값은 연약한 점성토 지반특성을 잘 반영해준다. 88. 흙의 다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 모래질을 많이 포함한 흙의 건조 밀도암 수비 곡선의 경사는 완만하다. 89. 아래와 같은 흙의 입두분포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A는 B보다 균든 개수가 작다. 90. 얕은 기초의 지지력 계산에 적용하는 테르자기의 극한 지지력 공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국부전단 파괴가 일어나는 집안에서 내부마찰각은 E-3화1을 적용한다. 91. 지름 뒤는 20cm인 나무말뚝을 25번 박아서 기초 상판을 지지하고 있다. 말뚝의 배치를 5열로 하고 각 열은 두 간격으로 5번씩 박혀있다. 말뚝의 중심 간격 S는 1m이고 본의 말뚝이 단독으로 10톤의 지지력을 가졌다고 하면 이 무리 말뚝은 전체로 얼마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가? 2. 200톤 92. 현장에서 채취한 흙시료에 대해 암밀 시험을 실시하였다. 암밀링에 담겨진 시료의 단면적은 30cm이 시료의 초기 높이는 2.6cm 시료의 비중은 2.5이며 시료의 건조 중량은 120g이었다. 이 시료의 3.2kgcm2의 암밀 압력을 가했을 때 0.2cm의 최종 암밀 침하가 발생되었다면 암밀이 완료된 후 시료의 간격비는? 3. 0.500 93. 흙속에서 물의 흐름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2. 불포화토는 포화토에 비해 유효응력이 작고 투수기수가 크다. 94. 표준관입 시험에서 엔치가 20으로 측정되는 모래지반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내부 마찰각이 30도에서 40도인 모래이다. 95. 현장도로 토공에서 들밀도 시험을 실시한 결과 파는 구멍의 최적이 1980cm3이었고, 이 구멍에서 파는 흙무게가 3420g이었다. 이 흙의 토지실험 결과 함수비가 10%, 기중이 2.7, 최대건조 단위 무게가 1.65gcm3이었을 때 현장의 다짐도는? 4. 95% 96. 점성토의 비배수 전단 강도를 구하는 시험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4. 직접 전단 강도 시험 97. 그림과 같은 옹벽배면에 작용하는 토합의 크기를 잉키네 토합공식으로 구하면? 3. 4.7tm 98. 비중 GS는 2.35, 간극비 2는 0.35인 모래지반의 한계동수경사는? 1. 1.0, 99. 사면의 안정문제는 보통 사면의 단위 길이를 취하여 2차원 해석을 한다. 이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1. 길이 방향의 변형도를 무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100. 흙의 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 것은? 3. 흙의 전단 강도 102. 활성탄 공정에서 COD가 56mgl인 원수의 활성탄 20mgl을 주입하였더니 COD가 16mgl로 되었고 활성탄 52mgl을 주입하였더니 COD가 4mgl로 되었다. COD 2mgl로 하기 위해 소비되는 활성탄의 양은? 1. 이용 3. 76.37mgl 102. 하수도 기본계획에서 계획목표년도의 인구추정 방법이 아닌 것은? 1. 스티븐스 모형에 의한 방법 103. 펌프를 선택할 때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1. 양정 104. 양수량이 8m3인 전향정이 4m, 회전수 1160rpm인 펌프에 비해 전도는? 3. 1160 105. 리플PS 메소드에 의하여 저수지 용량을 결정하려고 할 때 그림에서 최대 갈수량을 대비한 저수계시 시점은? 1. 일시점 106. 하수도시설 기준에 의한 우수관거 및 합류관거의 표준 최소관경은? 2. 250mm 107. 하수관거 내에 황화수소가 통상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용존산소 결핍으로 박테리아가 황산염을 환원시키기 때문이다. 108. 계획 오수량을 생활오수량, 공장 필수량 및 지하수량으로 구분할 때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합류식에서 우천시 계획 오수량은 원칙적으로 기획시간 최대 오수량의 2배 이상으로 한다. 105. 정수시설 중 배출수 및 슬러지 처리 시설의 설명이다. 기획, 니은에 알맞은 것은? 4. 기획 24에서 48, 니은 10에서 20. 110. 하수의 배제방식의 분류식과 합류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분류식의 오수관거는 소구경이기 때문에 합류식에 비해 경사가 완만하고 매설 깊이가 적어지는 장점이 있다. 111. 폭 10m, 길이 25m인 장방형 침전조의 널위 80m인 경사판 1개를 침전조 바닥에 대하여 10도의 경사로 설치하였다면 이론적으로 침전 효율은 몇 퍼센트 증가하겠는가? 4. 약 30% 112. 배수관의 수압에 관한 사항으로 기획, 니은에 들어갈 적정한 값은? 1. 기획 150, 니은 700 113. 하수관거의 직선부에서 매노래 광경에 대한 최대 간격의 표준으로 오른 것은? 2. 광경 600mm 초과 천 이하의 경우 최대 간격 100m 114. 우수가 하수관거로 유입하는 시간이 4분, 하수관거에서의 유하시간이 10분, 이 유역의 유역면적이 4km의 유출계수는 0.6 강후강도식, 일대 첨두유량은? 2. 80.2m3세크 115. 하천 및 저수지의 수질해석을 위한 수학적 모형을 구성하고자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수학적 방정식은? 2. 질량 보존의 식 116. 정수장으로 유입되는 원수의 수역이 부형 양화되어 녹색을 띄고 있다. 정수 방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최우선적인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4. 마이크로 스트레이너로 전처리한다 117. BOD가 500mgl인 공장 폐수를 전처리, 1차 처리, 2차 처리하고 있다 전처리에서 10%, 1차 처리에서 20%, 2차 처리에서 85%의 제거 효율을 갖는다면 이 폐수의 최종 유출수의 BOD는? 4. 54mgl 118. 부유물농도 200mgl, 유량 2000m3대인 하수가 친전지에서 70% 제거된다 이때 슬러지의 함수율이 95%, 비중 1올릴 때 슬러지의 양은? 2. 5.1m3대인 119. 다음 중 보통 수돗물에서 염소 소독 시 살귤력이 가장 강할 경우는? 4. 수온이 높고 pH값이 낮을 때? 120. 관망에서 등치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수두 손실이 같으면서 관의 직경이 다른 관을 말한다 4.수두 손실이 높고 pH 했느리가 아니라